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시어머니 욕좀 해달라고 글을 썼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본인만 욕을 오지게 먹은 그런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맨날 나만 부려먹는 못된 우리 시어머니 욕좀 해주세요 어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네가 받아 처먹었다는 아파트부터 뱉어내라 원지 이런 경우 며느리가 명절때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그리고 결혼 6년차 아내이자 며느리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이 궁금해서 남기는 글이구요 다수 의견을 따를 생각이니까 많은 좋은 부탁드려요 일단 시댁과 저희 집은 많이 멉니다 그래서 1년에 딱 명절 2번만 그리고 1박 하는 형태로 방문을 했어요 지금은 못 간지 한 2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은 이게 왜 그런지는 뒤에 이유가 나와요 왜 못 갔는지는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은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우리는 알아서 산다 이러는 분들이고 노후 준비도 다 돼 있습니다 잘 사는 분들이세요 평소 아무 간섭 없고 전화 강요 역시 일절 없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이거는 뭐 좋은 걸 넘어서 절대 요즘에는 흔치 않은 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해가 안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명절이죠 명절때 주방일은 반드시 시어머니와 저만 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진짜 일단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고 맞벌이도 안하세요 야근을 많이 하는 직장에서 정년 퇴직했고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 시어머니가 졸업주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결혼하고 첫 명절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자기도 도와야 돼 이렇게 당부를 했고 남편도 부엌에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그걸 보더니 얼씨구 여기 좁아 죽겠는데 너 뭐냐 썩 나가라 이러면서 쫓아버리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댁 친척분들 하나도 없고 남편도 그래요 외동이라서 모여봤자 딱 우리 네 사람만 먹고 치우고 하는 거라 뭐 많이 힘들고 그런 건 아닌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나만 시키는 거야 그리고 차례도 지내긴 하는데 이건 뭐 저희가 맞벌이를 하니까 어머님이 혼자 음식을 미리 미리 다 준비를 해 놓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예요 치울 때 어? 나만 하니까 어머님이랑 여하튼 지금은 몇 년이란 시간이 더 흘렀고 아이가 있어서 명절에 못 간지 꽤 됐는데 이제 아이도 컸으니까 조금 이따 설에 가야겠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댁에 가야 할 판인데 그냥 제가 해야 하는 걸로 마음을 잡아버려야 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참고하시라고 저희 결혼 조건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먼저 남편 일반 회사원이고 연봉 약 7천입니다 저는 공무원이고요 서울 역세권 브랜드 신축 아파트 자가 보유 중이에요 시댁에서 많이 보태주셨죠 그래도 뭐 대출이 아직 몇 천은 남았어요 저희 친정 노후 준비는 돼 있지만 현금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결혼 당시 현금 예단 정도만 해주셨죠 또 남편은 당시에 모은 돈이 없었고 제가 모은 4천만 원 정도를 짐 매매하는 데 다 썼어요 뭐 대충 이렇고요 사실 처음엔 명절에 저 혼자 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나중에 집에 오면 남편한테 바가지 오지게 긋고 선물도 받아내고 그랬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또 시댁에서 도움 준 게 많이 있으니까 명절만큼은 기분 좋게 내가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해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나도 같은 여자지만 이런 여자 진짜 짜증나 지가 쓴 글만 봐도 한참 딸리는 조건이구만 이런 기본적인 개선도 못하는 게 이기심은 진짜 오지네 헐 2번 아니 겨우 이런 정도도 그렇게 불만이세요? 도대체 뭐 얼마나 삶이 공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 너희 씨 아버지 손가락 까딱 안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짜증나죠 근데 시모가 같이 해준다면서요 그럼 된 거 아니야?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그냥 이혼을 해요 내 댓글 결혼 비용은 적었지만 그래도 나는 여자니까 하다가 결혼 후에 공평 따지는 거 진짜 추하니 심지어 집안도 기울고 부모님 노후에도 공평하게 너희 친정은 도와주지 마라 양심이 있으면 말이야 물론 없겠지만 2번 맞벌인데 여자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주방일을 혼자 해야 되니까 그게 억울하고 불평등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위는 처가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할 텐데 그런데 시부모에게 많이 받아 감사한 마음이 있고 옛날 사람들 사고방식은 안 바뀌니까 그냥 감사 표현이다 생각하고 어? 아까 네가 말씀하신 것 네가 말한 것처럼요 내 한편에게 나중에 뭐 배려받고 선물 받고 어? 그러면서 살다가 나중에 쓰니 자식은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시어머니가 됐을 때 잘 행동하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쓰니 편을 들어주는 글이었습니다 3번 차례를 지낸다지만 시어머니가 음식을 다 해놓는다고? 그러면 힘든 일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보게 며느리가 명절에 다 해야 되냐? 이러길래 나는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까지 전부 다 혼자 다 하는 줄 알았네 장난하세요? 그조차도 불만이면 결혼은 도대체 왜 했나 싶어 아니 친척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만 가서 어? 그리고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 뒷정리 거두는 그게 그렇게는 억울하고 기분이 안 좋아? 본인 스스로도 흔치 않은 시부모라고 하면서 1년에 꼴랑 두 번 하는 거 그냥 기분 좋게 하고 남편한테 생선 내고 말아요 솔직히 이것도 그래 선물까지 받아낼 정도로 난리를 친다는 것도 웃겨 아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생신 때는 왜 안 가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3번 아니 시어머니가 다 하고 있구만 제목 미친 거 아니야? 나도 여자고 며느린데 마음 좀 곱게 가져요 겨우 하루 그것도 음식을 해놓은 거 얻어먹고 오는 건데 그냥 차리고 치우고 그 정도도 못해요? 남편이 안 하는 게 불만이면 시댁을 다녀온 후 하루 정도 자유시간 달라고 하고 애 맡기고 놀든가 시든가 해요 그 댓글 초대하는 사람이 음식을 하고 치우는 게 맞죠 얻어먹는다고? 아니 누가 그걸 해달라고 했어요? 아 쓰니 편이 하나 더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4번 본인 연봉은 왜 안 줬고 공무원 타이틀만 쓸까? 시댁이 보태준 액수는 또 왜 안 줬고 자기가 보탠 금액과 남편이 모은 돈 0원이라는 숫자만 있네 뭔데요? 뭐 불리한 거 있어요? 5번 도대체 뭐를 며느리 혼자서 다 한다는 거지? 이거 뭐 음식이고 뭐고 시어머니가 다 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서울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에 사천을 보태면 삽니까? 예? 님네 정도면 꼭 받은 거 없어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지 시어머니가 음식 한 거 먹고 같이 차리고 치우고 이게 전부 아닙니까? 님 체리피커 씨네요 이게 뭡니까? 근데 체리피커? 뭐지? 6번 와 이 여자 진짜 이기적이다 꼴랑 1년에 2번 게다가 최근 몇 년은 안 갔다면서요 그리고 음식도 시어머니가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고 도대체 뭐 얼마나 편하길 바라는 거야 나도 같은 여잔데 아줌마 진짜 체소 오지게 없다 아니 명절 음식을 자기 혼자 장만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너 혼자 부엉일을 다 한다고 쳐봐야 최대 새끼야 그것도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지 미리 만들어둔 음식으로 차리는 게 전부일 텐데 성을 자가까지 받아 쳐먹고 억울하다고 징깅거리고 있네 미친 건가? 8번 글에다 갈매기 표시하는 것도 거지같고 빡치네 이 갈매기 표시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거의 대부분 지운 겁니다 왜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됐 이지랄 9번 미친 꼴랑 그거 하는 것도 억울해? 선물을 받아냈대 헐 진짜 개꼴값이다 쪽팔린 줄 아세요 아주머니 10번 지원이 아무리 많아도 값질해대는 시부모면 짜증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쓰니 시부모님은 인성도 좋은 분들인데 왜 이 지랄이세요? 아니지 이정도 시부모면 지원이 없어서도 마찬가지 그냥 사인 가족 1년에 두세번 살거지쯤이야 나 같으면 그냥 한다 기분 좋게 해 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그래요? 그럼 이참에 그냥 이혼을 해요 11번 나도 진짜 싫어하고 무당한 일 당하면 할 말 다 하는 성격인데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글까지 쓸 일인가 싶네 시부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 물론 보기 싫어요 근데 이거는 시모랑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기 아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건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네가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대접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시모가 며느리한테 다 하라고 시키면서 자기는 손을 탁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어?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설마 지금 이거 뭐 시자니까 다 같이 욕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 12번 아니 근데 자가 구입할 때 시부모님이 보태준 돈은 그냥 많이 이러면서 두리뭉실하게 얼버부리고 본인이 쓴 돈이랑 또 대출이 아직 많이 있다는 소리만 해대고 있네 이유가 뭐죠? 내 말이 그래요 이 여자 완전히 개꼬롬해 꿀꿀꿀꿀 추가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릴 줄 몰랐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건을 나열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쓴 걸 보면 조건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써본 거예요 저도 많이 기운은 결혼인 거 인정합니다 사실 처음엔 전혀 모르고 있다가 5년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이때 저희 친정에 비해서 시댁이 많은 도움을 주시길래 정말 감사했고 또 죄송스럽고 그랬어요 물론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억울했던 건 그 얼마 안 되는 일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조건을 떠나서 자기 아들은 절대 손에 물도 못 대게 하는 그런 사실 그걸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다 이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다 아니다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당신 아들을 절대 주방에 들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 옛날 사람이니까 이런 게 바뀌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문제는 저희 친정아버지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분이 있고 어릴 때부터 이걸 평생 봐와서 그런지 거부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 기분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친정에서 저희 남편 아무것도 안 시켜요 나는 절대 대물림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삽니다 그래도 이런 제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정말 감사할 따름이네요 아 그리고 당신들 생신 때는 왜 안 가냐 뭐야 애 핑계로 안 가는 거야 이런 댓글들이 좀 보였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시부모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흔치 않은 분들인 게 돈을 엄청 아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들 생신 때 저희가 가면은 그 차비가 아까워서 그러는 건지 엄청나게 거부를 하세요 물론 저도 처음에 말로만 그러는 거겠지 이러면서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들 지금 갈게요 출발합니다 이랬는데 아니다 아니다 나 약속 있다 너희 절대 오지 마라 등등등 계속 실랑이를 벌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정색을 하고 엄청 강하게 만류를 하셔서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특히 저희 남편 그 누구보다 자기 부모님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어 우리 엄마 이러시는 거 빈말 아니야 우리 가지 말자 갔다가 차 맞겠다 뭐 이랬던 건데 뭐 이것도 쓰고 보니까 다 핑계 같네요 여하튼 댓글들 보면서 반성하고 갑니다 앞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고마워요 댓글 1번 바로 당신 같은 여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내들 며느리가 한꺼번에 싸잡히 욕을 처먹는 거예요 제발 진심으로 반성 좀 하세요 2번 추가 글이 너무 구질구질해 반성하는 척하곤 있지만 속으로는 지 남편 욕해달라고 있는 힘껏 외치는 것 같아 내 말이 맞죠 아줌마 3번 어이구야 저렇게 당신들 생일에도 아들 며느리 그 차비 아까워서 죽기 살기로 못 오게 하는 시부모들이 니들을 결혼할 때 서울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 사게 도와줬으면 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4번 아니 저 집 남편이랑 시부모는 임진열한테 왜군 배를 자었나 아니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이딴 며느리를 들였을까 불쌍하구만 후기 보니까 이 쓴이 욕을 더 바가지로 처먹겠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쓴이는 결혼 6년차 처음에 몇 회 가다가 애 낳고 두어회 안 갔다고 했으니까 간 거는 한 3,4년 되겠네요 갈 때마다 설거지를 본인이 했다 이건데 근데 그것도 혼자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랑 둘이 한 겁니다 음식을 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4인이니까 시부모 2명 자기 부부 2명 4명이면 많지는 않죠 물론 자기 아들은 안 시키고 자기만 시키는 게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기분 나쁠 일이죠 뭐야 왜 나만 시켜 근데 그 외에 있는 조건들 조건뿐만 아니라 당신들 갑질도 안 하잖아요 시자질 전화하라 소리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남자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배가 불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같은 여자들한테도 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반성을 했다니까 앞으로는 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